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72시간 단식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4천억 부자가 왜 돈도 많은데 왜 단식을 왜 할까요? 단식을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결혼 문제, 사업상의 문제,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진료를 앞두고 여러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들이 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그런 중요한 결정을 당연히 김승호 회장님도 하시게 되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시는 게 바로 단식이라는 겁니다 단식,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요 나중에 설령 그 결정이 잘못되었어도 후회는 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단식할 때는 하루 굶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72시간, 3일 정도를 굶는다고 얘기해요 3일은 꽤 길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3일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72시간 단식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금식, 단식은요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체적 비유를 통해서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가 내 기본 욕망을 기본적인 시욕이죠 시욕 식욕을 배제시키고 완전히 온전히 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72시간, 즉 3일 동안 단식을 하면요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하루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하루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 하루가 지나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굉장히 뭔가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사람의 인지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안 먹으면 오히려 뭔가 이 뇌에서는 더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뭔가 더 또렷또렷하게 말또로 만들어서 올바른 상황,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물을 제외하고, 물을 마셔도 돼요 물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첫날은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첫날은 굉장히 힘든데 머리가 맑아지는 24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틀째부터는 할만하고 3일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단식의 효과는 뭐냐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의지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허영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단식의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 24시간까지 안 먹기가 참 어려운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너무 먹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걸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죠 신체적 효과로는 눈이 맑아지고 쾌변,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24시간 넘어서 72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온전히 진짜 머릿속이 완전 맑아지고 완전 기분 좋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미래의 일이 상상되며 직관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단식을 하는 동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음 문제는 무엇이고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정하시고 단식해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고민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부가적인 관련 요소들을 완전히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수집을 단식하면서 하기보다는 미리 다 정해놓고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 선택할 일만 남아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단식에 들어가셔서 72시간 동안 그 고민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각각의 옵션에 대한 장단점을 적어보고요 이를 또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또 쓰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아마 그것들 중에서 우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A냐 B냐 고민하는 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일 거예요 A를 선택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B를 선택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네 나는 A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 건지 B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 건지 이것이 잘 판단이 안 돼서 오랫동안 고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서와 마음속의 결정이 다르면 다른 이유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어? 나는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모든 음식들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좀 더 또렷해지고 맑아지면서 명쾌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3일 단식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은 함부로 막 아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내린 결정보다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매번 옳은 결정을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보통 3일 단식을 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서 과거에 그랬으면 안 됐으면 되는데 안 됐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3일 단식을 하고 나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잘못될지라도 나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나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선택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나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후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나아갈지 이것만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3일 금식, 3일 단식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인생에 준 중요한 결정이 있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한 건 온전히 집중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단식을 해보시라 3일 단식 3일 단식 해보시면 최소한 그 결정이 있어서 그게 늘 최고의 결정이 아니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몸에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 단식은 3일 동안 굶으면 몸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짧은 기간의 단식은 내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 책에 다 써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3일 단식 자체는 그렇게 건강을 완전히 해칠 정도로 해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점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식은 어려울 때 나에게 나를 위해 스스로 스승이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안의 스승을 꼭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3일 단식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놓고 3일 단식에 들어가서 내 정신을 온전히 맑게 만든 다음에 내 가치관에 맞는 최선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늘 옳은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후회는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에서 후회하는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72시간 단식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